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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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가이가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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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기 킬했군 어 어 으 아 으 으 폭만 카운팅? 위성인 위성에? 그럼 윈채 없이 그냥 추총이랑 폭만? 사실 폭 비중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케이 도전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완전 깔짝샷이네 위치한발이 같이 죽였어 오 뭐야 1 플러스 1 어떻게 100피였는데? 100피였는데 그랬어요? 100피였는데 어떻게 그래봅지? 신기하네 아니 아무리 같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너무한거 아니야? 100피 같이 죽는건 처음 본다 나도 보통 이제 뭐 양념 돼가지고 1 플러스 1 이해하는데 오케이 줌 피였다 우리 줌 패스 빠른빠른 리터기 빠른빠른 대처 오 왔다 오 왔다 빠른빠른 야 간발했지 왜 안질렀어요? 야 삥 왔어 삥 두개 와봐 아 삥 왔어 여기 있다 오기 있다 2개대로 왔다 와 이거 내 혼자 아 그쵸 제가 본게 맞죠 폭만 카운팅 엑스고 윈챗 스나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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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와 이거 형 기문바에서 조금만 쏴 줬으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개물형님 화이팅 중 작업 계속 하거든요 이거 기물빌 조심 호 온다 호 스나가 내려오진 않는 것 같은데 원 왼쪽 스나 어 레랑 역방 간대요 어 대구 연마 하나 중복 연마 하나 까지 생각인데 연마 까지 생각인데 오케이 종 연마 한개다 오 랩방 패스했다 오 랩방 패스했다 나 오빵으로 나 오빵으로 아이 놀래라 나 빙 아 지적방 지적방 중복 빙가 바로 쭉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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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달리잡고 달리잡고 뒤치기 뒤치기 뒤치기라고요? 어 중복 중복 아 중복 뒤치기 오빵 봐주시고 돌격분 어 앵글 한 명 봐주시고 이거 관용 관용 아 형들 이거 관합비 있으면 안 전합비 있으면 안 돼 죽었다 중복 빙 두개 자 왕가이가 아 스페셜 불 알아 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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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... 하... 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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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hten 사장 말고 적통 안할거야 아마 덕쾌쏠 덕쾌쏠 덕쇠 더블드 아... 폭... 아... 폭... 폭... 멍... 좋았다. 따라갑시다. 공개때만 좀만 다운되요. 공개때만 좀만 다운되요. 오케이. 좋아좋아. 렐랑성 나이스. 이거 형 중계되는거죠. 아 콩맞았다. 대구방. 대구방. 와 저 총 안보단께. 뭐야 폴로방. 다리반. 그 중옥에 쓰나 다리반. 티비스 형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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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안 돼 안 돼. 중계에서 급히면 진짜 순삭당합니다. 그냥 내려오는 것만 봤어요. 나중에 어디 갈대보고 형이 뒤치기나 이런거 봐줘요. 나 아이템이 다 있긴 해. 폐스 하자고? 어 렛때만 와야 되는데. 이거 중 많다 형. 혼자 안돼. 돌격이 없어. 돌격이 없어 우리. 아유 개구 나온다 개구 나온다 개구. 중 중. 개구 중 둘. 개구 중 둘. 난 이 개구. 아 아 건구. 왜 안 안 안. 안 죽놔. 안 죽놔. 내빈체 덮어먹었노? 깜짝이도 안한다 이제 폭폭폭 아 잡은건 데이크 안 돼 지금 문이 지금 문이 지금 문이 지금 내려오는건 문이래 우리 방 안쳐볼까 방 안쳐볼까 아 잠깐 어 너무 티나게 가지 말고 이거 나 일단 삥 있긴 해 그러면 내가 삥 까줄까 그냥 바이 삥 까줄까 바이 삥 까 바이 삥 갈게요 바이 삥 삥 2개 까놨음 일단 오프 화이트 반 비치기 조심하고 개구 조심하고 복잡은 바이 삥 바이 삥 하나 몰라 어우 나이스 일단 포길 킬이죠 그러니까 첫번째 샷은 그래도 좀 세게 들어갔는데 뒤에끼가 안 죽길래 놀랬어요 덜 들어갔나보네 오오 휘둥이 버튼 개구소리 삥 날랐다 둘 둘 오케이 내가 앞에 염마나 응 나 박스 한번 탐 내려오는거 조심 왼쪽선 안보였다 박스 핑 하나 더 나 박스 내가 모조심 종선 안보이는데 패스해야되겠다 요럴 때 패스해야돼 아 네 혼자선 안되 혼자 안되고 맞춰서 해요 같이 별곁들 안돼 랩봐요 아이고 한샷 개구탄소리라 이거 두려워 때렸어 두려워 때렸어 조목 조심하시고 조목 조심하시고 형 오빠봐 줘 나 건디 갈게 이거 형 건디 제가 쫓을게요 돌격 킬인 돌격 킬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도대형 굿 도대형 굿 도대형 굿 도대할 때 시은 맞아요? 아 맞아? 아 그 돛대는 ㅊ 아냐? 아 쏘리 오케이 오케이 오? 와 그거 뭐야 오 수업 맞네 아아 돈맞아 돈맞아 죄송합니다 아 그 돛대가 돛대가 맞는 거 아냐? 세 점 쪼고 있어 담배가 돛대 그 돛대랑 다른 오케이 인정 우리 우빵 4명이야 빨리 작업 게임 2개 그렇게 되는 거지? 뭐가 좀 쎄하다 작업이 조금 많네 와 저게 스프레이거든 일단 스나 안보였어요 우와 있네 완전 초실각이라 안보여네 나이스 나버라고? 오 하나도 안보여 절대 안했다 아님 들어간게 당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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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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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뒤집 computing 오 막힐 certain 기 moved 무서운데 field 안 Alright onto 다퇴근 아 마지막 형님 나 몸빵 안해야지 난 미션이긴 해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 오케이 안테나 B 하나 기본빡이 B 넘겨줘 빨리 기본빡에 기본빡 B 한 개당 밀타기를 봐야죠 형님 하얀색깔로 어 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좋아 어 정성 아 이거 뭐죠 아 이거 어 고생해리 고생했다 오케이 그거 말고도 저는 항상 5천원 되기 전에 수리합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아 너무 늦게 뵙다 안녕하세용 아 분명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본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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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옥도 있을거고 중계단 발음 보였지? 자 건디박스 꿀에이 들어갑니다 아잇 어 삐새났네 와 삐새났네 오토맨님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아 나이가 중요합니까 형님 열정이죠 열정 유승진의 열정 아 스티븐 유 안 되죠 뭐야 자 자분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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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킬 자분하이 그러니까 제가 왔습니다 아 어우 성태님 안녕하세요 수전 감사합니다 야 발소리 잘못 들었니? 아니구나 성길님 안녕하세여 저 사투 아우 아 사투리 하나 보시네 부산입니다 부산 바다사람입니다 바다사람 성태님 안녕하세여 아니 한대도 한거필 한거이 필인데 잡았네 바로 이겁니다. 자 30킬 기반 야무지게 다 지켰고요 금수나가 답이었네 최차 감사합니다. 아 방대님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야 와 죽을 뻔 했다 그 살짝 섞여 있는 이유가 이제 그 강원도 원주에도 제가 6년 살았어 가지고 초딩 때 기계도 있긴 한데 어우 잘못 갔다 아 왜 이렇게 조용히 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이 마이도 오셨네 지금 어 새로 오신 분들 추천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님들 크리스마스 오늘은 좋아요 100개 한번 찍어 보나요 까비 자 현재 좋아요 49개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님들 30킬의 에너지를 한번 모아 줬어요 아 중간은 개킬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죠 왜냐면 한 발 한 발 뭐야 이 거기 나가죠 에 아 이거를 벽에 껴버리냐 이 아 이 변수를 안 만들어 겠다 지금 페이스도 나쁘지 않아 추천 감사해요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마가나옥해서 벌써 73개 정수님 하여 핵 왔다구요? 초고속입니다 핵이에요? 아 제발 아 나 진짜 강정한 사람 진짜 유한혁 유한혁씨가 미워질라 그래 아 맞냐 진짜 이거 아 진짜 개하기 싫어지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핵이라고? 와 진짜 용납한다 진짜 와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아 아 맨터 터질라 그런다 아 아 안되는갑다 사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해가지고 제가 안 꺾이려 했거든요 아 오늘 핵한테 꺾였다 진짜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30개 무조건 한다 생각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